가을 타나바 완벽 적응했습니다 알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한국 생활을 완벽 적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떤지 I feel really good here I feel happy 뭐가 제일 힘들지 한국에서 You are really so far away from your family 한국 안 와요 한 번? No, my mom says that she will see you next year Cool한데 엄마 Now you can understand why I like the lon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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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개인적으로 알리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딱 보면 본인만의 세리머니가 있어요 저는 보면서 알리 선수가 몸 세리머니가 아니라 입 세리머니를 합니다 예 예 하나 입도 입 벌리고 있고 이것도 그리고 저는 알리 선수가 우리 특별히 이 세리머니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? Because I'm screaming I'm not just like 그래서 저는 알리 선수가 입 안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다고 How really big? 이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저랑 시합을 해서 이기면 제가 선물을 준다 Okay Just try it Okay Okay But they are really big 하나 하나 하나, okay? 두 개 우와 우와 ute 안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어허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yeah I wanna tell to my fans hello. and that really I like I love you and I appreciate everything what you do for us and for me 우리의 스포트홀가 넓은 공간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스포트홀은 우리의 스포트홀가 넓은 공간을 볼 수 있으므로 그리고 다른 스포트홀에 공간을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누군가가가 오고 우리의 스포트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스포트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, 정말 감사합니다 얄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